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은 기본작업 문제고요. 세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 고급필터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요. A2부터 시작해서요.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A33부터 A34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36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33셀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이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임의로 필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드명 조건이라고 A33셀에 입력을 하셨고요. 다음 A34에다가는 조건은요. 특강주 위쪽에 입력된 데이터에 특강주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그게 일주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 볼까요? 는 하시고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R, I, G, H, T. 우리 실기시험은 고급필터 문제부터 나오긴 하지만 사실 함수부터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실습을 교재 예제를 실습하실 때 공부하실 때 함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기본작업을 하셔도 돼요. 꼭 순서대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함수가 어렵다 하시면 함수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고급필터 기본작업 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 특강주에 입력된 D3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몇 글자를 추출한다고요? 두 글자를 추출한다고요.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일주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문자를 비교하시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True라고 나온 거는 조금 전에 선택한 D3셀의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일주라고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가 일주가 아니었다 라고 하시면 False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True, False라는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물론 False가 나오든 True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올바르게 함수식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은 작성하셨는데 특강주가 오른쪽 두 글자가 한 주이고 그 다음 신청 인원이 신청 인원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호 다음에다가요. End라고 입력을 합니다. And,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특강주에 가서 오른쪽 두 글자 하나를 추출한 값이 일주와 같고 심표 그 다음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행의 신청 인원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크거나 같다. 어떤 값보다. 평균 값보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위쪽에 있는 F3부터 F10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Average 평균 값을 구하는 데이터는요. 고급 필터를 통해서 조건을 추출할 때 모든 각각의 행의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3부터 F30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서 평균 값은 항상 같은 영역의 값을 가지고 같은 영역을 참조해서 평균 값을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End 함수를 열었어요. End 함수를 가로를 닫아 주시고 Enter를 누르시면 첫 번째 삼행의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고 이거는 뭐 고급 필터에 False가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첫 행에 지금 작성한 조건과 만족하냐 안하냐의 차이인 겁니다. 조건 작성은 되셨어요. 다음에 문제에서요.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떤 어떤 필드만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 필요한 필드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는데 현재 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만 작성해 놓으시면 되고요. A33부터 A34 영역에 정확하게 작성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할까요? A3부터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하네요. 네 맞습니다. 조건범위는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A33부터 A3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를 클릭하실 때 바로 클릭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장소의 복사를 꼭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복사 위치에 오셔야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되어 있으면 복사 위치가 선택이 안 되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A36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A36셀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특강주만 보면 일단은 확인이 되시죠. 평균값을 물론 구해보시면 돼요. Average란 함수를 통해서요. 우리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6.92857 보다 큰 데이터가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추출되면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실행하고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단 이렇게 중간에 내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작성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꼭 지워주셔야 돼요. 네. 작성하는 거는 연습해 보는 거는 틀리지 않지만 꼭 결과에는 삭제해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과 그 다음 결과만 추출되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급필터 문제의 5점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A3부터 G30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금액이 상위 다섯 번째 값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뭐 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가 5할 함수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홈탭에 가시면요. 우리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합니다. 먼지에서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함수가 5할 함수 입력합니다.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 상위 다섯 번째 값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는데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필요해요? 라지 함수를 사용하겠죠. L A R G E 가로 여시고요. 어떤 데이터 가요? 금액이요. 금액에 가서요. 금액 데이터 G3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 조건부 서식에서 범위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각각의 행마다 비교할 때 바뀌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할 영역은 심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라고 오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아요. 그 값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크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크거나 같은 이 아니네요. 크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내가 방향을 오른쪽 방향키를 넣어주시고 누가 나의 첫 번째 금액이 첫 번째 금액을 G3을 선택하면 달라지 달라 3으로 표시가 되네요. G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달라지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G열에 있지만 4, 5,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G열의 금액이 다섯 번째 큰 값보다 다섯 번째 값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했어요. 다음 두 번째 값보다 크거나 하이 다섯 번째 값보다 작은 그러면 다시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셔야 되겠네요. 스몰 함수 사용합니다. 스몰 가로 여시고요. 다시 한 번 금액에 가서 금액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심표 다섯 번째 작은 값을 구하고요.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 문제에서 크거나 라고 되어있고 하이 다섯 번째 값보다 작은 작아요. 그러면 내가 부등호를 작은 쪽을 바라보고요. 누가 나의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금액의 데이터가 단 F4 F4 두 번 누르셔서요. G열은 고정하고요. 행의 위치는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해볼까요. 네.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해요. 그 값보다 나의 첫 번째 데이터는 커야 하고요. 다섯 번째 작은 값보다는 내 값이 작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하다면 이라고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긁은 기울임골 글골 탭에서 긁은 기울임골 글골 색깔 에서 색에서 표준색 녹색 이에요. 녹색 비슷한 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표준 색에 오셔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연한 녹색 녹색 이라고 색깔명을 확인하시고요. 녹색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샵샵샵이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럴 때 살짝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조절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다섯 번째 큰 값 보다 크고 다섯 번째 작은 값 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본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본 작업 문제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A2부터 A2부터 시작해서 G50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요.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지금 선택한 영역만 실제 인쇄할 때 출력이 되는 범위입니다. A2부터 G50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우선은 인쇄에 대한 좀 페이지 설정 작업이 필요하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요.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하살표가 되어 있는 걸 옵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시트 탭을 클릭하시고요. 반복할 행이 오셔서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인쇄할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나누어져 인쇄가 된다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에는 다 이 행의 데이터를 인쇄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인쇄하겠습니다. 반복할 행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트 탭에 오시면 아까 인쇄 영역 설정한 것도 들어와 있어요. 아까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설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하여 인쇄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페이지 탭에 가셔서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래요. 가로 선택하시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럼 여백 탭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정 가운데라고 하면요. 가로도 가운데 여기 화면에서 살짝 미리 보기가 바뀌어요. 세로도 가운데 하면 위아래 에서도 가운데 살짝 뭐가 달라진 게 보이나요? 그래서 정 가운데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맵페이지 상단에 맵페이지 상단 머리끌 바닥 글을 갈 거고요. 상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왼쪽 구역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시트 이름 마우스를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파일 경로고요. 얘는 파일 이름이고요. 얘는 시트 이름입니다.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탭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시트 이름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맵페이지 하단 머리글에 대한 작업을 하셨으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맵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 예에서는 현재 페이지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 삽입이란 도구를 한번 누르시면 현재 페이지를 넣을 수 있고요. 슬래시는 앞뒤에 여백이 없어요. 바로 붙여서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 마우스 세 번째 도구에 갖다 놓으시면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이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면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머리끌과 바닥글에 대한 문제의 요구사항을 다 작성을 하셨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시험장에서 내가 맞게 작성을 했나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위쪽에 기본작업 다시 2라는 시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두 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면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고 2행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가 되고 가로 세로 가운데 정 가운데 용지 방향은 가로로 인쇄가 됩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다시 화살표 한번 누르셔서요. 아까 작업하셨던 화면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문제 2번에 계산작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구분 표 1에 화면이 좀 안 보이죠. 스크롤 막대를 움직이시면 돼요. 표 1에 가셔서 구분과 특강 날짜 그 다음에 기준일 를 이용해서 T3부터 T32 영역에다가 특강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주는 구분과 이번 달 주차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 주차를 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달 주차는 1년 중 특강 날짜에 주차해서 기준일의 주차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해서 표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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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보는 구해보는 위크 넘버 함수를 먼저 계산을 통해서 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한번 하신 다음에요. 위크 설명이 나와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함수 삽입이랑 한번 눌러보세요.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여기 안에 인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리얼 넘버는 날짜가 들어가시면 돼요. 날짜, 시간, 코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D3에 특강 날짜를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와서 리턴 타입에는 변하는 값 반환되는 값 유형을 결정하는 숫자로 1 또는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2라고 입력을 합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9라는 숫자가 구해져요. 잠시 여기서 사실 내가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특강 날짜 다음에 신표를 입력해요. 그러면 1번부터 2번 11번 21번 까지 나오는데 아까 마법사에서는 1번과 2번을 제시를 했어요. 1번은 뭐냐면 1월부터 시작을 한대요.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되도록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2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마법사를 사용했을 때 장점도 있고요. 또는 직접 입력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실습하시면서 나는 어떤 게 편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실습하다고 믿겨지실 거고요. 월요일을 1주에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2를 선택하시거나 더블클릭하시거나 또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중에 5월 3일은 19주 정도 해당이 됩니다. 구해지는데요. 이번 달 주차는 1년 중에 특강 날짜에 주차해서 기준일에 주차를 빼래요. 기준일이라고 하면 4월 30일에 해당한 기준일에 주차를 빼서 이번 달 주차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빼겠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준일에 해당한 날짜에 월요일부터 시작한 주수를 구하시면 되죠. 위크대 W22 바로 W만 쓰시면 세 번째 보이시죠? 더블클릭합니다. 기준일 시리얼 넘버는 날짜가 필요하잖아요. 신표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2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번 달은 5월 3일이 첫 번째 주입니다. 4월 30일 4월 달에 해당한 만큼 주수를 빼고 5월 달 시작한 주수의 첫 번째 주입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이제 주수 구하는 건 다 구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처럼 특강주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N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첫 번째 보이신가요?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는요.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구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구분 A3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구분 빼기 하이픈이 들어가야 돼요. 하이픈은 문자 처리하셔서 하이픈 입력하시고 신표 두 번째 이제 구분과 하이픈 다음에 세 번째 몇 주 구해놨어요. 위크 넘버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주자를 붙일 거예요. 문자니까 주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구분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하이픈 그 다음 아까 구해놨던 몇 주차 그 다음 주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어 오류가 났다. 어 두 번째 심각한 오류가 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상하죠. 아 이유는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특강 날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아래쪽으로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뀌어요. 하지만요. 위쪽에 있는 기준일 날짜는 모든 셀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오류가 났어요. 왜 오류가 났냐면 어 기준일 날짜가 4월 30일이 아니라 비고라는 셀을 참조했기 때문에 문자에서 어 몇 주인가요? 라고 구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났던 거예요. 물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나겠죠. 값이 정확하지 않겠죠. 어 이렇게 오류가 실수를 했다. 그럼 수정하시면 돼요. 위쪽에 가셔서나 아니면 더블클릭하셔서 H1셀의 셀의 주소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살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는 정상적인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해결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표 1에 특강 날짜 특강 날짜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신청인원 신청인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표 2를 참조해서 아 표 2에 여기 참조하는 표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표 2를 이용해서 G3부터 G32 영역에다가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금액은 신청인원 곱하기 기본급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오른쪽에 있어요. 할인율 그렇다면 곱하기 연산하는 거는 신청인원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고요. 기본요금은 어떻게 가져올까? 기본요금은 문제 봤더니 기본요금과 할인율은 특강 날짜의 요일과 특강 날짜의 요일 아 요일을 가지고 요일을 가지고 특강 날짜 요인과 신청인원 위쪽에 있는 게 1, 6, 10일, 20일 이란 값은 신청인원에 따라서 요일과 특강 날짜의 요일에 해당한 교차하는 값을 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감옥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은 해당된 데이터 요일별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거설을 G3의 거설 갖다 놓으시고요. 기본요금부터 구할까요? 기본요금 요일별 기본요금을 우선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하시고요. 사실 저는 VLOOKUP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에 VLOOKUP이 안 나와있어요. VLOOKUP은 안 나와있고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랑 그 다음에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VLOOKUP이 없다면 우리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INDEX 더블클릭 하시고요. 인덱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실제 값을 가져올 데이터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기본요금의 숫자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본요금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신표 그 다음 요일에 따라서 월, 하, 수, 목 해당한 요일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요금 그래서 요일에 해당한 월요일이 일행에서 가져올 거고요. 화요일은 두 번째 행 수요일은 세 번째 그 다음에 목요일은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할 때 요일을 가지고 월, 하, 수, 목 해당한 요일을 가지고 숫자로 사용할 거예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위크데이 함수는 첫 번째 시리얼 럼버가 날짜잖아요. 특강 날짜에 가서 신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반환이 되야만 기본요금이 기본요금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월요일이면 첫 번째 화요일이면 두 번째 행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리턴 타입을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위크데이 대한 가로를 닫은 거예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얘는 화요일이었죠. 4천원 아래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시면 얘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니까 만원 그 다음 목요일은 5천원 이렇게 값에 해당한 행의 위치값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구해왔습니다. 다음 기본요금 구했고요.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부터 계산할까요? 아니면 신청인원을 곱하셔도 돼요. 우리는 할인율 부터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표 위에서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건데요. 오른쪽 표에 요일과 요일과 특강 날짜 요일과 신청인원에 따라서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 더블클릭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M4부터 P10 영역에서 가져올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행의 위치 인덱스는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는데요. 아까는 열이 하나였기 때문에 행 하나만 넣었던 거예요. 위크 데이함수를 통해서요. 지금은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올 건데 행은 요일로 가져올 거예요. 아까와 동일하겠네요. 위크 데이 함수 이용해서요. 위크 데이 더블클릭 시리얼 시리얼 넘버는 날짜에 가서 리턴 타입 두 번째를 통해서 요일을 구할 거고요. 월, 하, 수목, 금, 토, 일 해당한 요일이 숫자로 반환이 돼서 일부터 7행의 데이터를 참조할 거고요. 열의 위치는 신청 인원을 가지고 값을 찾아올 건데 위쪽에 1 이상 6 이상 11 이상 20일 이상 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오름 차순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매치함수를 통해서 더블클릭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요. 바로 F3에 있고요. 그 값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요. 기본 요금표에 가서 1, 6, 11, 21에서 찾을 거예요. 단 지금 참조할 찾을 위치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고요. 신표 아까 제가 1, 6, 11, 21은 오름 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름 차순일 때는 1을 넣으시는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보통 문자를 가지고 찾아올 땐 0이라고 넣으시고요. 내림 차순이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참조한 영역이 오름 차순이 니까 1이라고 넣으시고요. 보다 작음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이제 위크대에 가로 닫으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가로 한 번 더 닫아야 돼요. 가로 1 빼기 1에서 가로를 열었기 때문에 가로 한 번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화요일에 18명이니까 21보단 작으니까 보다 작음에서 찾으니까 11에서 찾을 거예요. 3%를 곱해가지고 아까 4천원 곱하기 3%를 1 빼기 3%를 한 거예요. 맞나 한 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한 번 써볼게요. 4천원 곱하기 1 빼기 3% 1 빼기 3% 뺐어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니까 3천 880원이 구해진 거예요. 정확하게 구해졌어요. 이제 앞에다가 곱하거나 뒤에다 곱하거나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신청인원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A 곱하기 B B 곱하기 A 다 동일한 결과죠. F3셀을 곱해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좀 복잡하긴 했지만 하나씩 끊어서 작성해 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1에 구분 수강 분류 신청 인원을 이용해서 표 3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 3에 그러면 표 3에 K 14 영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구분과 구분과 A열의 구분이 있었죠. A열의 구분이 있고요. 구분과 그 다음에 수강 분류와 그 다음 신청 인원을 가지고 회원별 어르신 분류별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썸과 IF 만약에 IF 함수 없어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서는 IF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이에요. 썸 가로 여시고요. 실제 마체종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썸이 들어가고요. 어떤 합계 IF 조건을 줄 거고요. 조건은요. 수강 분류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도 같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첫 번째 우리 구분부터 줘도 되고 수강 분류부터 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우린 구분 AR부터 가볼까요? A3부터 A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거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와 같냐면요. K13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K13행을 참조해야 되고요. 옆으로 복사하면 L13이에요. 아 그럼 K13과 L13의 공통적인 거는 13행이네요. 13행을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F4 F4 눌러서 K 달러 13으로 바꿔주면 수식을 복사할 때도 아래로 13행을 참조할 거고 옆으로 복사해도 13행을 참조할 수 있도록 고정하겠습니다. 가로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10시고요. 이제 수강 분류에 가서 어르신부터 입력된 데이터 32행까지 선택하되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J14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거예요. J14, J15, J16, J17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똑같이 J열을 참조할 거예요. 그렇다면 F4, F4, F4를 세 번 눌러서 J열은 고정시키겠습니다. 14, 15, 16, 17은 바뀔 겁니다. 라고 J열을 고정시켜주고 가로 닫으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 곱하기가 하는 역할은 엔드 역할이에요. 둘 다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어떤 거에 학계를 구할 거냐면 신청 인원에 대한 학계를 구할 거예요. F3부터 F32 영역에 대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배열 수식으로 작성할 거니까요. 배열 수식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뒤에다가 어떤 텍스트 붙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아래쪽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표 4에다가 L22부터 L25 영역에다가 날짜 구간별 전체에 대한 참가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배열 함수 이 함수는요. 다른 함수는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지만 이 함수는요. 아예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해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 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따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날짜 구간별 전체에 대한 참가 비율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음 일단은 분포도부터 구할게요. 5월 1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인원수를 5월 1일부터 5월 9일 5월 10일부터 5월 16일 구간에 해당한 값을 먼저 한번 구하고요.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참가 비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콘시 함수를 실습하실 때 많이들 범위가 범위가 J22부터 J25의 구간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K22부터 K25로 작성해야 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큰 값으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큰 값 1일부터 9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있는 큰 값을 가지고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럼 범위 한번 지정해 볼게요. 범위 L22부터 L2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R 그 다음 프리콘시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첫 번째 데이터를 물어봐요. 데이터는 특강 날짜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특강 날짜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돼요. E3부터 E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또 질문하는 게요. 이 영역을 절대 참조를 다른 수식을 작성할 때는 고정된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를 눌렀는데요. 프리콘시 함수는 왜 F4를 안 누르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과를 얘는 배열 함수고요. 배열 함수는 표 단위로 이렇게 아예 결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따로 수식을 복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만 작성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각각의 셀의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의적으로 다른 함수와 다르게 프리콘시 함수는 그냥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따로 F4를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또 어떨 땐 F4를 눌러요. 이 구간을 이렇게 표 단위로 범위 정한 데이터를 옆으로 복사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그럴 때는 특정 영역을 열을 고정한다던가 하는 작업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구하신다면 굳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표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인데요. 아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큰 값 오른쪽에 있는 큰 값을 가지고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범위 선택이 안되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K22부터 K25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배열 함수라고 했잖아요. 컨트롤 값이 3이니까 하나만 좀 비교해 볼게요. 24부터 30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또 있나요? 쭉 24부터 30 영역 세 개 맞게 구해진 것 같아요. 내가 작성한 수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지금 보통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만 구하라고 해요. 특강 날짜에 해당한 구간이 몇 개 정도의 강좌가 있는지 숫자를 구해라 라고 출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가 날짜 구간별 구간별 전체에 대한 참가 비율을 구하래요. 그럼 나누기를 통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서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슬래시 전체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카운트 전체 특강 날짜에 있는 감옥에 전체 개수를 구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전체 범위 2, 3부터 2, 32 영역을 선택하고 괄호 닫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퀀스 함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작성하셨기 때문에 따로 F4 눌러서 절대 참지 안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참가 비율을 구했어요. 날짜 구간별 참가 비율을 구했는데 0.36 0.3 이렇게 소수 자릿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작성한 내용 또 수정을 할게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 가서요. 쉼표 문제서 백분율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숫자 0.0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요. 백분율 퍼센트 붙여서 표시하실 거고요. 텍스트에 대한 형식은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를 하십니다. 가로 닫고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이렇게 프리크함수를 통해서 특강 날짜별로 몇 개 항목이 몇 개가 있었어요. 라고 구했고 전체로 나눠서 비율을 구했고요. 이 값을 문제에 제시된 텍스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소수 이하 한 자리에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한 값을 소수 이하 한 자리 첫째 자리까지 해서 백분율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다섯 번째 문제는 배열 아 사용자 정의함수이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제 화면을 살짝 작게 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세요. public, function, fun, c, t, i, o, n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fn, b, go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수강 분류와 신청 인원을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fn, b, go는 수강 분류와 신청 인원을 인수로 받아서 b, go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b, go는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if 만약에요 if 신청 인원이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분류 수강 분류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 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또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로 열고 수강 그러니까 가로를 작성해 주는 이유는 이거를 먼저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사측 연산할 때 가로 묶어 준 것처럼 수강 분류가 어린이입니까? 혹은 수강 분류가 청소년입니까? 청소년 또는 수강 분류가 성인입니까? 그 다음 가로 닫고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구장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fnb고 입력하시고요. 문자 입력하실 건데요. 큰 따옴표 처리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fn, b고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문을 닫기에서 and if 구문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살짝 제 화면을 크게 볼게요. 네, 볼까요? 문제에서 신청 인원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수강 분류에 대해서 직접 입력하실 땐 여기에 오타가 정확 없이 입력하셔야 돼요. 오타 있으면 또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요. 수강 분류가 어린이입니까? 아니요. 또는 청소년입니까? 아니요. 또는 성인입니까? 라고요. 가로로 문 껐기 때문에 사실 수강 분류를 먼저 비교를 할 거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신청 인원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문제 요구한 문자로 표시할 겁니다. 라고 작성하셨어요. 오른쪽 탓기 그 다음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조금 전에 작성한 함수는 사용자 정의해 가시면 fn, b고라고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수강 분류와 그 다음 신청 인원을 각각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가 문제 요구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상설 기출문제 기본작업 문제 1번의 기본작업과 문제 2번의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설 기출문제 두 번째 분석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문제에 나와있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요. 결과가 p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의 시작 위치인 p2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웨브 데이터 원본은 특강점 xlxx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p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는 삽입 탭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엑셀스나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요. 데이터 탭을 이용하시고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삽입 탭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현재 표 또는 범위 선택인데 저희는 현재 작성된 파일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면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까요? 기존에 연결된 파일이 있는 건 아니라서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우리는 C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시면 돼요. 저랑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C드라이브가 아닌 D드라이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위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 이라는 폴더에 가시면 스프레이드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 상설 기출 문제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강이라는 엑셀 파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했더니 화면에 특강 파일 안에 5월 특강이라는 시트를 참조할까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는데 여기에 데이터의 첫 행에 열머리글 포함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선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해제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도 데이터 첫 행에 열머리글을 포함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가만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연결이 연결 이름 특강이라는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이실 거고요.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B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B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문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란 옵션은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보통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제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피버 테이블 필드 화면 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닫았다 라고 하시면 피버 테이블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필드 목록을 클릭하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분은 열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수강 분류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금액이 필요합니다. 금액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금액 옆에 신청인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청인원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일단은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구분 수강 분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또한 합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평균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는 작업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저는 문제 순서대로 작성하고 싶어요. 일단 평균만 바꿔놓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값 요약 기준의 평균을 선택하셔도 돼요. 평균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는 저는 문제 봤더니 금액 필드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값 요약 기준의 평균 선택하고 또 값필드 설정에 가는 것보다 한 번에 값필드 설정에 오셔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요.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청 인원도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선택하시고 바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인데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자릿수 1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 번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세번째 수강 분류는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인과 어르신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냥 그룹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문제에서 따로 그룹 1, 그룹 2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수정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표시 숨기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분석 탭에 가시면 우리 표시의 위에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제하시면 그룹 1과 그룹 2 앞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갓피드 설정은 조금 전에 하셨고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행의 총합계라고 있는데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필드 잠깐 창 닫을게요. 그 다음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19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9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번호 숫자가 표시가 되어서 피버 스타일 밝게 19 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회원 중에서요. 어르신이 별도의 시트에 표시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비회원이 아닌 회원의 어르신이니까요. 위치가 F67과 G7 둘 중에 하나에서 F7이나 G7 하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회원이면서 어르신에 대한 데이터가 별도의 시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회원 어르신 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시트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가지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를 작성하셨는데요. 분석 작업 점수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10점이니까 혹시나 빠트린 부분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F4부터 F10인데요. F4를 마우스 갖다 놓으면요. 링크할 수 있도록 선 모양으로 바뀌면서 클릭해서 이메일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창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링크가 되어 있다면 바로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바로 위세를 클릭하신다던가 오른쪽을 클릭하시던가 왼쪽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주위에 하나를 선택하고 방향키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쭉 연속적으로 범위를 지정할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E4부터 E10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골뱅이가 애쉬 포함된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네 지금 잠시 파일이 작성이 좀 되어 있네요. 모든 값으로 바꿔놓을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 현재 제가 좀 미리 좀 실습을 해보느라고 결과가 들어있는데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값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한을 좀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하실 거니까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요. 서치 함수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는 하시고 함수 이름을 서치라고 입력합니다. se a r ch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요. 이 함수 안에는 인수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사실 셀에다가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팁을 보실 수 있는데 데이터 유효성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실습을 하시기 전에 미리 좀 확인해 보고 오셔도 돼요. 잠깐 치수 한번 누를게요. 아무데나 커서 갖다 놓고요. 는 하시고요. 서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파인드 텍스트 파인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텍스트 저희는 골뱅이라는 텍스트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인 텍스트 어떤 셀에 가서 F4 E4 셀에 가서 이 텍스트를 찾겠습니다.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트 넘버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대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넣으신다고 하면요. 문제에서 두 번째 글자 이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세겠습니다. E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E라는 걸 안 넣었어요.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넣었다. 라고 하면요. 가로 닫고 그 값이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골뱅이 문자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질 거예요. 그 값이 E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E 이후에 첫 번째에는 골뱅이가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부터 글자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E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거나 저는 그냥 여기서 두 번째부터 찾겠습니다. E라고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서치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 칸 오셔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가사의 표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수식에 오셔가지고요. 는 하시고요. 서치함수 입력합니다. S, E, A, R, C, H 가로 여시고요. 아까 찾을 텍스는 골뱅이였고요. 그 다음 어디에서 E, 4셀에서 찾을 겁니다. 심표 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가로를 닫으셨다면 크거나 같다 E라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라는 글자를 찾았는데 그 값 위치가 두 번째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클릭한 경우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특강 신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강 신청 그 다음 특강 신청 아래쪽에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요. 특강 신청하고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사이의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띄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요. 띄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살짝 표시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실습하는 컴퓨터에서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지금 교재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한 칸에 띄어진 것처럼 표시가 되지만 엔터를 눌러서 띄지 않아요. 그냥 오피스 버전 차이예요. 같은 버전 안에서 버전 차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두번째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메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눌러서 줄 바꾸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 제시된 그림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저는 줄을 바꿔서 똑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줄 바꾸물 하셔도 되고요. 사실 붙이서 입력하셔도 자동으로 글자가 나눠서 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게 처리가 되실 거고요. 다음은 화면에 표시할 내용은 작성하셨고 유화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X자가 되어 있어요. 중지가 맞고요. 제목에 오셔서 입력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마침표까지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주세요. 라고 입력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아 그 다음에 I am 이 모드까지 갈게요. 문제에서요. 기본 입력 모드가 영문이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I am 모두까지 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지금은 붙여서 표시가 되네요. 컴퓨터에 따라서 약간 떨어져서 표시가 되기도 하고 붙여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엔터를 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작성은 하셨고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연락처가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 핵만 표시되도록 텍스트 필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업을 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가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락처가 작성 있는 D3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텍스트 필터에 가셔서 시작 문자가요.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031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031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이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에 필터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지시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살짝 보니까 금액은 위쪽에 꺾은 선형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를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꺾은 선형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콤보 에 오시면 금액을 선택하고 표시 기능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하시고 보조 측의 오른쪽의 눈금을 통해서 값을 보겠습니다. 라고 보조 측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금액 계열의 간격 너비를 20% 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에 오셔서 그 다음에 간격 너비를 20% 라고 20% 라고 되어 있어요. 20% 입력하시고 간격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간격 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그러면 서식 에 오셔서 도형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미세 효과 한금 색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미세 효과 한금 색 강조 4 클릭 한번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금액 계열의 금액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 표시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값만 표시가 돼요. 금액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오시면 데이블 옵션에 항목 이름도 같이 항목이나 계열 이름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금액 그 다음에 값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열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차트 요소에 가셨을 때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기본 주 가로 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보조 보조 가로 눈금선은요. 사실 기본 부 가로 명칭이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요. 디자인 탭을 한번 가볼게요. 차트 요소 추가 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눈금선에 가볼게요. 여기 오시면 기본 보조 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똑같은 이름인데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죠. 기본 보조 가로 를 선택 하시면 돼요. 여기에 기본 부 가로 체크가 되시죠.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나 차트 요소 추가 에 가서 하시나 동일한 결과고요. 그 다음 가로 축 교차를 축의 최대 값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 축이 가로 축과 교차할 때 축의 최대 값이니까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해서 이 세로 갑축이 가로 축하고 교차할 때 축의 최대 값으로 가로 축과 교차할 때 이거 차트 요소 잠깐 안 보이게 할게요. 가로 축과 교차할 때 축의 최대 값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법례 서식을 위쪽에 표시하시오. 그럼 법례를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례 가셔서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법례 오른쪽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 테두리 밑 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작성하고 나서요. 제시된 그림과 내꺼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보셨고요. 다행히 여기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맞게 작성 하나하나 체크가 되니까 문제 있는 요구사항 하나하나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먼저 기록을 해놓고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단추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바로 매크로 기록을 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양식도구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양식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고 오셔서요. 그리실 때 알트키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시는 것보다는 그릴 때는 알트라는 키를 누르시고요. A3부터 아니 I3부터 J4 영역에다가 그리겠습니다. 라고 알트를 계속 누르고 계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고 알트키 떼시면 돼요. 매크로 지정에 안 그려졌는데요. 이따 매크로 지정하시면 생겨요.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수업장소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크로 이름을 수업장소라고 입력하시고 수업장소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할 거니까요.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을 누르십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이 수업장소라는 매크로를 기록할까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제 단추 만들어져 있고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다 준비 옆에 보면 기록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지하시면 중지하실 때만 중지 버튼 누르시는 거고요. G4부터요. G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 입력을 하시는데요. 문제에서요. 신청인원이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가 신청인원이에요. 20 이상이면 조건을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A간이라고 표시한대요. 그러면 A간이라고 표시하니까 문자 A 한용키 눌러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0명 이상이면 탓이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아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시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세미콜론을 통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B 같다면 B 그 다음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세 번째 그 외에는 C관이라고 표시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C 입력하시고요. 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나머지는 C예요. 그 다음에 신청인원 앞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입력해놨고요. 수업 장소는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요. A관, B관, C관은 왼쪽에 표시하고요. 신청인원은 셀의 오른쪽에 붙여서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숫자 값을 표시하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A관, D에다가 오른쪽에 붙여서 숫자를 표시할 거려면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0을 입력하는데 그 앞에 이 숫자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려면 앞에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공백으로 채우고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별표 한 칸 띄우고 공백을 B관 사이에 공백을 띄워주고 숫자 표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별표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요. 숫자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살짝 크게 볼까요?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관이라고 표시하는데 숫자를 오른쪽에 표시할 거예요. 그 사이에는 공백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표 하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백을 주시는 거예요. 공백 그러면 그 사이에가 A관하고 숫자 사이에 공백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숫자에 따라서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나머지는 C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요구한 사용자 지정을 작업하시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하셨으니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셔야 하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단추 1을 지우신 다음 텍스트를 문제에서 수업 장소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수업 장소라고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위치가요. 이제는 Alt키를 눌러서 I 6부터 J 7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진행 여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록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G4부터 G24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오른쪽의 형식에 오셔서 신청인원이 조건이요.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수업진행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수업진행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그렇지 않다면 폐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폐강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범위정된 걸 이미의 셀 하나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문제에서 텍스트를 진행 여부라고 되어 있네요. 진행 여부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매크로 수업장소 진행 여부 매크로 두 개 기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강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특강 신청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특강 신청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요. 특강 신청을 클릭하면 특강 신청 수강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합니다. 디자인 모드를 끝내시고 클릭해 보시면 폼이 나오는가 확인하실 거고요. 폼이 나왔을 때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에는 구분에는 회원이 먼저 선택이 되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이 선택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 G4부터 G7 영역이 분류 안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 분류 안에 그러니까 CNB 분류 콤보 상자 안에다가 목록에 표시되도록 프로시드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할게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왼쪽 개체의 특강 신청을 선택하시고요. 폼 보기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유저 폼 클릭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우리는 OPT 회원이 먼저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트룩 값으로 하시면 폼을 띄웠을 때 회원이 선택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CNB 분류 콤보 상자 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요. 큰 따옴표 묶어서요. G4부터요. G4부터 G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일단 닫아볼게요. 특강 신청 버튼 누르시면 회원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수강 분류에 G4부터 G7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작업하시기 전에 세 번째가 좀 간단하니까 세 번째를 먼저 볼게요. 특강 신청에 종료를 클릭하면 지금은 반응이 없죠. 종료를 클릭하면 현재 날짜가 표시된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개체 특강 신청의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또는 개체에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메시지 상자를 띄워서 보여줄 거예요. 메시지 박스 오늘 날짜를 표시할 거니까 함수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만 표시될 거예요. vb ok only 그 다음 심표 메시지 박스 위에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라는 텍스트 타이틀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me 라고 선택 입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메시지 박스 데이트 오늘 날짜 표시할 거고요. 오케이 확인 버튼 하나만 표시할 거고 타이틀 종료라고 입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살짝 해볼까요. 특강 신청 종료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고 타이틀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 그 다음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올게요. 항상 문제가 좀 길 것 같으면 나중에 하시고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일단 비주얼 베이직에 클릭하셔서요. 신청 단추를 클릭하면 잠시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하면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는 마지막 행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입력하면 우리는 여기 이름에다 입력하실 거고요. 구분 수강 분류 특강 날짜 신청 인원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잠시 현재 기준을 A3셀로 잡을게요. A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셀 거예요. 연결된 행의 개수라면 이름 강호동 표 1가지에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 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냐면 5행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예요. 그러면 3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요? 2 하시면 돼요. 3 플러스 2 하시면 이 2는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연결되지 않은 1행의 데이터 하고요. 새롭게 입력할 행의 데이터 2개를 하나 2개를 더해서 플러스 2를 해서 우리는 5행부터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실 거고요.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는 여러분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i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저는 한글로 행을 쓰겠습니다. 하시면 행을 쓰셔도 되는 거고요. 열머리 A가 열이 1, 2, 3, 4, 5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위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CMD 신청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할 행의 변수부터 하나 만들게요. 저는 영어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라서 i라는 변수가 편한 것 같아서 i를 쓰는 거고요. 저는 입력할 행이 편해요. 하시면 한글로 입력할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기준은 range 우리는 아까 a3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작성하고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rows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합니다. 셀즈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첫 번째 a열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신청자 라고 입력하시고 셀즈 i,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 어 좀 if 함수를 통해서 회원인가 비회원인가 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회원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금 수정할게요. if 만약에요 opt 회원이 선택이 되어 있으십니까? true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는 비열에다가 회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else 셀즈 i, 두 번째 비열에다가는 비회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열은 셀즈 셀즈 i, 3은요. 수강 분류에요. cn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요. 셀즈 i, 4는요. txt 특강 날짜에 입력된 값을 넣겠습니다. 점 밸류는요. 날짜는 날짜, 숫자는 숫자, 문자는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즈 i, 5는요. txt 신청 인원에서 입력한 값을 숫자 숫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점 밸류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많이 질문한 게 꼭 점 밸류를 숫자에 써야 되나요? val 함수를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val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 통해서 입력한 값을 이렇게 묶어주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또 궁금한 거 이름을 이심인 분류랑 특강 날짜는 어떻게 아나요? 특강 신청 폼을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셨을 때 왼쪽 속성 창에 가시면 cmb 분류입니다. txt 특강 날짜입니다. txt 신청 인원입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특강 신청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 홍길동 이메일 하나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비회원 수강 분류 어린이 성소년 특강 날짜 2022년 1월 1일 신청 인원 다 뭐 3명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 다음 임의로 제게 작성해 봤고요. 신청 버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마지막 행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종료 아까 눌러보셨죠? 종료하시면 종료 창 뜨고 확인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